퇴근한 이유로 좀 더 좋은 지적 며칠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지? 한 번 더 공유 물체끼리 만나는 경계는 좀 달라요. 거꾸러워. 여기있으니까 뻣뻣하게. 여기있으니까요. 여기져있다 . 진짜 몰랐어 너무 빈티지하게 묘사하면 탕수습지 편집 좀 더 보내줘요 진짜? 사먹고 왔다. 여기 강릉이 사먹냐. 축제 완성해서 보내라고 그랬잖아. 저 밑에 있지 않아? 엄청 밑에? 눈 가리? 전에, 전에. 가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줘야 돼? 친구들한테? 응. 미소. 미소. 고생하는 거. routes. 태어날씨가 여기서의 축제 2위에 가신다는 듯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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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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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